인도네시아는 6월 방학을 보내고 7월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부모님 이야기에 그만 서글퍼진 아프리나. 왜 안 그렇겠어요. 하루라도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할 나이잖아요. 함께 손잡고 걷고 싶다는 아프리나의 꿈은 곧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학교에서 속상했던 일을 동생 앞에서는 티내지 않는 언니 아프리나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보나 했더니요. 어머나, 아빠가 보내준 동영상을 보고 있었구나. 영상 속의 아빠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졌나 봐요. 비록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아빠지만 이렇게라도 아빠를 담고 싶은 두 딸. 언니에 비하면 아빠와의 기억이 적은 둘째 레트노도 언니에게 지기 싫어서 열심히 해보는데. 어째 봄이 좀 영. 아빠의 태권도 사랑은 인도네시아의 두 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태권도는 인기랍니다. 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태권도장을 찾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그래도 정식으로 배우니 폼이 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죠. 네, 아빠 딸 맞습니다.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엄마는 태권도를 싫어하나 봐요. 엄마는요, 공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날 오후, 태권도 때문에 결국 부부 사이에 사달이 났습니다.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 고향으로 돌아가 태권도장을 하고 싶다는 남편과 식당을 하자는 아내,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태권도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데 아내는 왜 그리 반대를 하는 걸까요? 아내 멜라 씨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이 야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빠가 식당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 여름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와이프에게 일을 안 시킬 거예요. 그냥 태권도로 제가 돈을 벌어요. 엄마의 본심도 다 아빠 걱정인 거죠. 엄마의 본심도 안 시킬 거예요. 엄마의 본심도 안 시킬 거예요. 엄마의 본심도 안 시킬 거예요. 드디어 금식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외할머니와 아이들이 꼭 갈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친할머니 댁입니다. 아빠는 8남매 중 막내 아들인데요. 오늘은 멀리 사는 고모와 삼촌들까지 다 모였다네요. 많은 식당을 benefits. 엄마의 본심도 안 시킬 거예요. 엄마의 본의 본질은 순식으로 irae통으로 irae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안 시킬 거예요. 엄마가 입장 1차도 챙겨서 아니다. 엄마가 입장 1,2%의 소량이 끓인다. 가족이 한자리에 다 모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빠와 엄마가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죠. 아빠 목소리에 두 딸이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아빠의 말에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당신이 컴퓨터가 사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동생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생의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골고용해야 합니다. 며칠 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아빠와 엄마를 만나러 온 두 딸과 할머니. 그런데 도통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뿐이고 낯선 땅에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자매 아프리나와 레트노가 외할머니와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큰딸 아프리나가 나서야겠죠. 안녕하세요. 나는 안산이에요. 아빠가 안산에 계신다고? 안산에 계신다고요? 안산.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면 버스 타는 데가 있어. 안산 가는 버스. 찾아가지고 퇴근합니다. 됐어, 오케이? 응, 잘 가.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이들과 할머니는 공항에서 출발해 안산역으로 그리고 안산역에서 다시 원시역까지 가야만 하는데요. 분명히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버스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지. 안산에 사야죠. 안산이 사야죠. 안산은 욕도가 후에 들어가서 pública 가고 가기. 안산은 욕도가면 버스에 가서 가면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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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야 돼. 어디 가시는데? 거기로 가야 돼. 10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자연으로. 맛있는 거 같아요. én이. 아빠, 잘 간다. 맞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많은 아빠들도 가족과 헤어져 지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죠. 드디어 조금 더 아빠 가까이로 데려다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공항에서 안산역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는데요. 할머니와 어린 동생에게는 힘든 여정이죠. 안산역까지는 무사히 도착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건 또 뭔지 이 낯선 기계에서 표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옆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족. 한참을 기다리다 가장 마음이 좋을 듯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가던 길도 멈추고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아빠, 엄마와 떨어져 지낸 시간보다 지금 이 시간이 더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 시각 아빠는요. 그 시각 아빠는요. 아빠가 누구야? 우리 아빠 카르노. 아, 카르노 딸이야? 박사 엄마 할까? 반가워요. 오신을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빠의 직장 상사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아빠 곁으로 갑니다. 여기 아빠 보러 가자. 여기 아빠 여기 일하고 있지? 아빠? 이렇게. 3년 만에 만나는 아빠입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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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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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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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까이 더 보여줄게. 조금 더 아빠 가까이로 가보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와 있다는 걸 알면 어떨까요? 3년 전 다녀갔던 아빠입니다. 당장이라도 부르고 싶은데 참아야 한다니 속상하죠. 아프리나, 레트노. 아빠와 엄마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조금만 참도록 하자. 이곳은요. 오늘 아빠가 태권도 시범단 수업을 위해 찾아올 곳입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깜짝파게 성공하자.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온 자매를 열렬히 환영해주는 시범단입니다. 깜짝 만남을 도와줄 거래요. 자, 기수 입장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입장 들어와. 기수 입장. 아프리나와 레트노는 시범단의 일원이 되어 아빠와 엄마를 깜짝 속일 건데요. 아빠는 그저 태권도 시범단 수업인 줄만 알고 동료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오, 엄마 멜라 씨도 있네요. 사실 오늘 깜짝 만남을 위해 아빠의 사범님이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랍니다. 아프리나와 레트노는 잠시 숨어 있는데요. 아빠와 엄마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빠의 시범도 있었는데요. 와, 오늘 더 멋지죠? 엄마의 뜻밖의 칭찬에 아빠 어깨가 으쓱하는 것 같죠? 이제 두 딸이 나설 차례입니다. 시범단 공연에 앞서 기수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두 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5분 동안 이어지는 공연. 행여 들통날까 아이들은 꼼짝도 안 하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기수가 퇴장을 하는데요. 엄마 아빠를 속이는데 성공했네요. 이제 시범단이 퇴장하고 딸들이 정체를 나타낼 차례입니다. 기다리는 도중 다시 가면을 쓰는 이때. 엄마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죠? 잠시만요. 어머, 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엄마, 이거 봤어요! 멀리서 아주 잠깐, 그 짧은 순간에 엄마는 아이들을 알아봤습니다. 3년 동안 부쩍 커버린 아이들인데도 엄마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알아본 거죠. 이렇게 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만날 사람이 있죠. 멀리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준 외할머니. 가족 모두가 만났습니다. 현역의 연락이Group여보다는 접시입니다. 정 scenarios. 그리움을 참아내기엔 어린 나이의 두 딸을 아빠는 달래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고마운 분, 바로 할머니죠. 항상 엄마와 아빠 사이를 걱정했던 두 딸. 아프리나와 레트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반지인데요. 기억나세요? 먹고 싶은 김을 참아가며 모은 돈으로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에게 줄 반지를 직접 만들었답니다. 참 기특하죠. 두 딸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제 다투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며칠 뒤 한국 나들이에 나선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첫째 아프리나예요. 한복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둘째 레트노. 아이고 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절로 웃음이 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한복을 입어보길 원했던 아빠. 곱게 차려입고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이런 시간을 갖는데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걷고 싶다던 아프리나의 소원도 이루어졌네요. 우리 장모님과 아이들과 한국 여행 다니는 게 수원이었는데 수원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보고 싶을 때마다 예전 엄마 아빠 결혼 사진만 꺼내봤던 아이들. 이제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외할머니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가족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더 많이 웃어주기로 했다는데요. 그래야 떠나는 이도 남아있는 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 저는 저는 빨리 모아서 가족들 만나러 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잘 행복 살아야 돼요.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엄마와 아빠는 다시 힘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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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